네, 감사합니다. 오상헬스케어 배정 나왔죠. 나무멤버스가 배정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나무멤버십 가해 한분들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확률이 31% 확률이었죠. 균등 배정이 31% 확률이었고 비례한주는 4,250,000원 증거금은 5.2조 모였고요. 배정 확인은 어플에서 공모청약으로 검색해서 공모청약 결과 내역조에서 확인하면 되고요. 3월 5상헬스케어 10주 균등 1주 됐고 비례는 안 됐고 수수료 2,000원 있고 5개 계좌 중에 가족 계좌 중에 1개만 됐기 때문에 20% 확률이죠. 31%보다 평균 언더고 좋은 종목은 평균이고 안 좋은 종목은 평균이야 배정이고 조금 그렇게 가는 것 같네요. 느낌상으로 혹시나 나무멤버십 가입한 분들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률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불공평하게 배정을 했다 그러면 이의제기도 해야겠지만 설마 그러진 않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인의 13일입니다. 고맙습니다.